강남역은 항상 북쪽북쪽 오늘은 어떤 음식을 먹을까? 중식? 양식? 아... 부딪힌다요네 맞아 문본노 미세다 가자 오늘은 베트남이다 응 여기는 베트남이니까 메뉴별로 부스들이 많아서 내 꼴리는 데를 골라먹는 베트남 현지식 요리 현진이 직접 인어 전수받은 레시피도 현진의 요리시 베트남 교포님도 많이 사는 본문 베트남 요리 생물다 베트남이랑 베트남 교포닭 베트남 교포닭 베트남 교포닭 베트남 교포닭 베트남 교포닭 베트남 교포닭 주문 넣으세요 네 네 지금 제가 혼자 왔다고 무시하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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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문은 최첨단 시스템 네 즐거운 고민 네 이 고민은 언제든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부자된 노 간지 상탈이 휘어지게 먹어보자요 적셔갖고 얹어갖고 뿌리갖고 싸갖고 아가리로 익히 마쇼 흠 흠 고래 다낭 갔을때 먹었던 노 반새우랑 맛이 똑같다 노 분짜요네 뭔가 이렇게 먹는게 아닌것 같지만 서로 네 멋대로 심하쇼 어차피 노 베트남에 들어가면 다 섞이니까라 하이 난다요 너무 맛나갖고 웃음이 절로 난다요 양념의 적신도 맨만으로도 주 뿐 오마이 흠 진짜 비추어 하이 라이트는 비추어 시시대로댄는 하노이 비추어 그러네... 인생 별거없다... 에? 이男은... 제가 밥샷을 틀어? 아직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회사는 완전히男들 뿐이다 에헤헤... 아이삿을 하자 아... 고마워 맨날 혼자 놔둬니 이 아저께는 어떻게 될까요? 한 입만 먹으면 좋겠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 아... 어차피 사과서는 저먹을 바에야 합소기는... 아... 역시男들끼리는 금세 친해지는 법이다 아... 러브샷도... 가이사니모 와따시와 무드메이커 즐거운 노 분위기 모 다이셋나 반찬이다 분위기가 점점이노 무르익고 사나이 노 우종이 모 무르익는다 외로웠던 노 저녁가 아름답게 노 채워진다 아리가또 베트남이랑 아하하하하하 아프가니벌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